자 붓 뽑는다고 하니까 붓이라도 뽑아보자 그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3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우리 크라운이 형님꺼 저한테 대출했거든요 100개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크라운이 형님꺼 제가 100개 충전하겠습니다 자 형님 충전했습니다 와 형님 근데 100개 깠는데 씨부를 만약에 붓이랑 붓이랑 만약에 이거 뭐냐 R8X도 뽑히는거 아니겠지 설마 일단 붓은 26,22,13,23,4번 뽑으면 붓무제한 뽑습니다 갈게요 왜 형님이 지금 좋은게 뭐냐면 여러분들 형님이 중국 가빠한테 계정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계정에 보면 파츠 엔진 9짜리 있구요 바퀴도 9짜리 있고 핸들도 8짜리 있고 부스터도 8짜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988이 되요 개쩔죠 이제 여러분들 붓만 뽑으면 되요 가볼게요 스펙터 X 스펙터 X 뽑아도 레전드죠 R8X 근데 이거는 100개만에 뽑히기 힘들거에요 좀전에 제가 하는거 봤기 때문에 와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1번 와우 플랜터도 뽑겠다 33 요쪽칸이 뽑아야돼 22에 오오오오오 1칸 남았고 일단 자 26, 13, 23, 4 이영림은 15번 없네 23 오 뭐야 이걸? 4번, 13번, 26번 3개 남았어요 설마 이렇게 빨리 부힌다고? 잠시만 와 잠깐만 4번, 13번 나오면 끝인데 이거 4번, 13번 나오면 끝입니다 이거 야 미친 잠깐 4번 하나 남았어 형 대박인데? 4번 1개 남았는데 벌써?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계정? 야 이거 잘하면 이거 스페터 9까지 뽑으면 이거 나 진짜 욕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야 벌써 번호가 지금 몇 개 남은 거야 하나 둘 셋 5개 남았어 55개 남았는데 이거 성공하겠는데 이거는? 아 배 아파 갑자기 와 미친 4개 남았어 뭔데 이거 계정? 아니야 나보다 지금 존나 빨리 뜨고 있다니까 이거 계정 나보다 진짜 빨라 아 나보다 진짜 빠르다니까 계정 지금 이거 지금 내 거보다 속도 훨씬 빨라 지금 뜨는 게 나도 비슷하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는 안 떴어 모르겠다 근데 4번이 나올 수도 있다 진짜 37 와 중복 아 내 거는 시브레 그렇게 떠라떠라 떠라떠라 했는데 붓 절대로 안 뜨더니 이 계정은 100개의 붓이 뜨네요 이 시브레 거 진짜로 아 부축하드립니다 형님 좀 이따 시승이나 해보자 얘들아 와 진짜 갈아버리고 싶네 아 장난이고요 아 형님 부축하드립니다 지금 부시 2형님의 파츠가 9 9 8 8이 있습니다 예 끝났어요 이거 상와랑 갈게요 빨간색이 다 돼야 돼 빨간색 빨간색이 다 돼야 돼 3 3 2 맨 밑에 하늘색깔 빨간색으로 바꿔야 돼요 어? 이거 출탈변 아니야? 벌써 끝났는데? 3 3 3 출탈변 3 3 3 만들었고 9 9 8 8을 장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95 1440 980 980 550 이 됐습니다 와 한 5초 나오겠는데 이거 아 아 무단하다 아, 무슨 낙인다. 5초 깨비! 아 이거 5초 무조건 나온다 진짜 미쳤다 스펙타는 파츠가 없어서 최고부터가 차이가 나 상상상 강화가 없어서 차이가 납니다 스펙타는 파츠가 없어서 차이가 날라 스펙타는 파츠가 없어서 차이가 날라 스펙타는 파츠가 없었다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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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